시리즈 22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구요 2016년도에 240탄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을 공개를 하듯이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에 신경을 쓰시면 틀림없이 1000%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은요 지금 뭐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최하 1000% 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자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급락을 했는가 2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8000원 대비 잠재자산 8000원 대비 2000원이니까 내 토막이 난 거죠 내 토막이 나면서 지금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를 지금 오르고 있느냐 150%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%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셔 와야 돈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에 지금 눈이 멀어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식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에서 지금 영업이기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데 내 토막이 나니까 지금 150%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100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일단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미만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0원 미만으로 계산하면 제가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%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뭐 주가가 빠지면은요 당연하게 500원이죠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8000원 아닙니까 8000원이면은 1300%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예전 같으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지요 1500만원 정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500만원 짜리인데 지금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후원금 100만원 제도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죠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이 주식 카페의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이 와서 종합주가가 지금 미국 다우지스 S&P도 지금 3000 가까이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피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장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대 변곡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이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위기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이 엄청난 불황이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는 대호황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자고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다 자료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 주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그런 사람하고 2년의 고리를 맺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국민계약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카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유료카페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국민계약관성이라는 이 포스트가 나오는데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국민계약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매달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려면 후원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100만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분지 1, 천만원, 이천만원 한 종목 추천 금액자리를 지금 제가 10분지 1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제가 매달 6%의 배당금 선물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최근에 두 분이 가입을 하셔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성공 1000%의 수익을 대박 인생을 살게끔 제가 옆에서 매달 6%의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아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수익사고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유해 드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제 지식을 지금 10분지 1 토막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준비를 했고 여러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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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